안녕하세요. 저는 그레이스에요. 오늘은 성경이야기를 읽어볼건데요. 어떤 성경이야기이냐면 제목이 Time to get up 이런 이야기에요. 읽어드릴게요. 음.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딸이 죽어갖고 있다고 살려달라고 했어요. ''harry'ing 그래서 누구에게 등장한다는 게 안되죠. 무엇인가? 그래서 누가 울면서 다가왔어요 딸이 죽었다고 그래서 웃을 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먹었다고요 네? 네? 조이 붙었다고요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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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를 준비했냐고 말했어요. 하고 딸은 자고 있다고 말했어요. 하고 자는 사람들이 다 얻었어요. 그 집으로 돌아갔어요. 그 집으로 돌아갔어요. 그 말한 대로 여자아이가 누워있었어요. 그래서 그 집으로 돌아갔어요. 그 말한 대로 여자아이가 누워있었어요. 그리고 더럽고 그를 돌아갔어요. 네. 사람들은 주님이 자리에 웃는 자리에 적혀있었어요. 그 식사고 싶어요. 그래서 그 여사이는 낙대로 죽였었어요. 다신이 죽었어요. 다신이 죽었어요. 예수님이 그 여자아이를 받아보셨어요. 하고 일어나라고 했어요.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일어나면서 방을 뛰어다녔어요. 예수님이 그 아이가 일어나면서 방을 뛰어다녔어요. 예수님이 그 아이가 일어나면서 방을 뛰어다녔어요. 예수님이 그 아이가 일어나면서 방을 뛰어다녔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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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